현재는 롱필터를 장착한 상태고요. 입과 마이크 거리 10cm입니다. 현재는 롱필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현재는 롱필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현재는 롱필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현재는 아무 필터 없이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